아 요즘에 수면 패턴이 망가져가지고 어질어질함 잠깐만 뭐야 미드 이렐리아일 수도 있겠는데요 아 이런 머리 아픈 건 싫은데 하지만 아리를 밴했다는 거는 웬만하면 아칼리가 미드일 거예요 그럼 포식자를 들고 텔포 들고 최후의 보로로 방어력만 찍자 레블랑베는 보통 미드가 안합니다 레블랑베는 원딜이나 정글이나 이쪽이 많이 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지만 기적같은 미드 이렐리아 같기도 하고 아이고 비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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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아리를 배낫는 탑이 어딨어 만죽기 장인이잖아요 뼈왕패 없이는 미렐리아 상대로 좀 어렵긴 해요 뭔가 죽을 것 같아 잡아줘 너무 쎄 이거 아이고 아이고 여기 안맞았네 아이고 음파가 안맞을 줄은 전멸을 쓰지 가까운데 어우 무서워 그러지 마세요 베이로 샘 베이로 샘 베너 화 샘 수고하셨습니다 아휴 이걸 역전을 못했네요 아쉽다 다음에 잘해보자 아비 선생님 혹시 10분짜리 유튜브 편집하는데 얼마나 걸리시는지 여쭤봐도 되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안돼 아 삼성 감사합니다 게임마다 다르고 영상마다 다릅니다 보통 얼마나 걸리지 안 세봤는데 5,6시간은 넘게 걸리지 않을까 디트로이트 비컴 휴먼도 해주세요 어 돈 하하하하 네 엠파이어 서바이벌 어디갔나요 아 해드렸습니다 흠창맨님꺼 보니까 가관이던데요 저도 그거 봤음 하하하하 전세계 0%의 선택 저도 봤습니다 진짜 어질어질하더라고 그거는 게임이 아니라 진짜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뭔가 그럴 수 있을 것 같기도 해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각보다 크거든 인원회도 진짜 많이 들었는데 나온지 한 한 3년 좀 안된 것 같은데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아니다 하하하하 취소 아 네 재밌는 얘기였습니다 조이네요 이렇게 들고 갑시다 이번 판은 뭔가 느낌이 좋다 근데 이런 판 특징 다치다감 하하하하 이런 판 느낌이 되게 좋거든요 조합도 괜찮고 어 네 그런 건 없었네요 어슥 아 이게 맞았어 너무 억울한데 어 아 보수다 잘 맞추네 조심할게요 저희가 또 점화라서 이런 건 또 조심해야 됩니다 점화 뭐야 보임 아니 올카인가요 아 오케이 일단 한 명은 들어왔어요 아니 잠깐만 우리 혹시 같은 동네에 사나 아니 깜짝 놀랐네 아 아 굿 잡음 뭐야 아 수면만 안 맞으면 될 듯함 수면 맞아도 지금 점화가 없어서 조이가 애매하죠 좋아요 어 너무 잘해줬는데 둘이서 길죠 이거 아랍쇼 아니 잠깐만 하하하하 아니 뭐야 그 어 네 오 둘 다 또 들어왔어 하하하하 아니 아니 개그하는 건가 장난하지 마셈 아 네 우리 뭐라는 혹시 해석 가능하신 분 아시는 분 있나요 주민들끼리 어 혹시 너도 튕겼니 어 나도 튕겼어 뭐 이런 대화가 아닐까 아니 웃느라 조이 위치를 놓쳤네 아니 이건 좀 아니지 않나요 어질어질 어질어질하네 아 탑 가져야 되지 않을까 아 까비 뭐야 나 왜 전멸이 아 스턴 때문에 안나갔구나 까비 아 진짜 아깝다 공전멸 눌렀는데 전멸이 안나갔다 스턴 때문에 미드에 텔포 타죠 좀 애매하지 않나 파이팅 오케이 까비 못 갈아탔구나 아깝다 파이팅 탑 파이팅이요 굿 까비 아 진짜 아까운데 디신이 계속 한틱 차이로 산다 아이고 이런일이 이게 안맞아 공 맞았어야 했는데 아깝다 상대가 저말라서 애매하거든요 파이팅 파이팅 어 네 오케이 좋아요 나쁘지않다 제약골드 먹었어도 진짜 좋은데 이거는 좋아요 뭐야 아이 좋았습니다 잡지 않았을까 좋아요 병까지 먹었죠 이러면 저희가 위쪽에 올라가서 투싸움에서 좀 유리했다 베넥은 주웠지만 대신 대신 조심해야됩니다 파밀이 궁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연계되면 위험할 수가 있어요 공 쓰면 안될거 같은데 여기서 에라이 아 다행히 대기는 아니었네요 미안합시다 아 잠깐만 이거는 못참잖아 도댐까지 뽑고 오자 이왕 이렇게 된거 분멸 있지않나 상대 뭐야 받았네 사이사 노플 아 네 더 갈게요 미안합니다 와우 저걸 수호자로 살아? 가져야겠는데 봐요 안되지 않았다 이거는 와드 없긴 해요 와드 없긴 해요 어우 아프다 여기까지 하죠 어 어 무섭다 상관적으로 없는줄 알았네 이거는 왜 들어왔죠? 이거는 왜 들어왔죠? 어 근데 잡았네요 보냥 있어서 좀 애매하다 와우 네 후면을 피하고 여기까지 하는게 나을듯한 뭔가? 좋아요 맛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이해하지 말죠 오? 이게 맞아? 아 아 인생 하 Squee 하하하하 노틸킬 좋아요 하하하하 하하하 오케이 오후 좋았습니다 노틸한테 심지어 0킬 4 대 1억 씨앗한 노틸한테 노틸킬 좋아요 오케이 좋았습니다 노틸한테 심지어 0킬 4대 1월씨였던 노틸한테 제약골드 덜어내기 이만큼 좋을 수가 없거든요 일단 타자 일단 타고 봐 사비 아무래도 난 더블킬 했어 일단 골드 먹어서 난 좋아 다음 한타에서 카이사 노려두면 될 것 같거든요 와우 아니 카이사님 오우 네 아무튼 좋았습니다 최고로 호무하게 죽어버렸네 최고로 호무하게 죽어버렸네 도니아가 아직 10초 깝지다 아 까비 한 번 빼야되는데 이거는 한 번 빼야되는데 이거는 좋아요 아 누구야 아니 누가 뺏었음 펜타 어디가 아니 이걸 먹네 애매하지 않을까요 근데 나 이거 확신이 없는데 이제 오케이 좋았습니다 아하 오케이 굿 어 어 전혀가 안 울려 하하하 어우 아파 갔다 오자 안되겠다 정글 있나요? 없네요 자 이런거는 그냥 여기 숨어있어요 왜냐 누군가 오거든 저희같은 친구가 상대 이제 다 기한했으니까 여기는 안전하지 않을까 이런 아니라는 생각으로 오게 되있거든요 바로 대기해줍니다 그러진 않네요 어허허 아이고 죽어버렸네 야 얘들아 너희 졌어 나와 얘들아 이걸 어떻게 이기게 그건 하이돈 부시에 조이과하도 못막은 어 네 수고하세요 되지 어허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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